후보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후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제 역시 이제 한국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도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성부가 어떻게 결정될 때까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좀 맛이 간 후보 나쁜 후보 이렇게 몰고 가다가 어제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크게 좀 보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미국 유권자의 56%가 트럼프의 간세 공략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의 3분의 1도 트럼프 후보의 간세 공략을 지지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의 수입품의 10에서 20% 그리고 중국 산 경우는 60%가 간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동맹국이나 우리같이 무역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미운 거죠. 우리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이익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미운 데다가 더 미운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많은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트럼프 후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워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실린 겁니다. 이걸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봤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해리스 4년이 삶의 형편이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광고전을 때릴 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동원을 해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표 던지실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활이 나아졌으면 지금 사람한테 또 표주고 4년 전보다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표주면 안 됩니다.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또 광고를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텍스다 트럼프 텍스가 결국은 식료품감이나 공산품감을 인상시켜 가지고 미국의 중산층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광고를 때리거든요. 그럼 그걸 딱 보면 뭔가 하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공화당 강고는 주로 해리스 후보가 대단히 위험한 샌프란시스코의 리벌이다 이렇게도 공격하지만 또 많이 때리는 것이 뭐죠 경제 문제를 때리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요. 그거를 국내 신문들이 이례적으로 높게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56%가 트럼프 관세 공략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3분의 1도 찬성한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냐 그만큼 미국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행한 여론조사는 유권자 56%는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와 중국에 수입하는 제품의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상당히 저는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경제 문제 국한에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더물었기 때문에 물론 이와 같은 관세를 때리는 것은 한국이나 이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 왜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한다 해가지고 당선될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당선되지 않을 사람이 당선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이성을 맥악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유권자의 41%는 그런 관세를 제한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이 여러분 보면 미국을 많이 약탈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에 수입하는 제품의 10에서 20% 관세를 때리겠고 중국에는 60% 이상을 관세를 띄우겠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선 여러분들 모인 돈을 가지고 강고를 계속 어떻게 때리는 거 하니까 트럼프 택스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강고를 때리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솔깃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적임자라고 평가되고 유권자의 43%가 식료품과 기름 같은 일상용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후보가 트럼프고 36%가 헤리스고 국가 채무를 낮추는 데 집중할 후보가 37%가 트림프고 30%가 헤리스고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후보가 47%가 트럼프고 37%가 헤리스고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고 한 후보가 헤리스가 43%고 트럼프가 42%고 아무튼 경제 문제에서는 좀 더 우익의 트럼프 후보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미국이 넓지 않습니까 50개 나라가 모인 나라니까 넓으니까 미국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신문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내놓고 특정 후보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미국인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제가 저를 방송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저는 의료 사태와 마찬가지 철두철미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이 아니고 한국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입장에 서 가지고 문제를 보는 그러면 좀 감정적인 평가 같은 걸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 도움을 좀 받자 보시면 이분이 마이클 신 박사입니다. 마이클 신 박사의 TV가 학식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드문은 방송이죠. 현재 교수로 계시는 마이클 신 박사가 진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1회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대패했냐 한국의 여러분들 중앙일보 조선일보 무슨 동아일보는 천부가 트럼프가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패배했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11분 38초 를 전부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분석하는 ai 함께 여러분들 오다를 내려 가지고 분석을 좀 해달라 릴리스 ai 함께 여러분들 하니까 이걸 다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신 박사의 내용은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는 팩타를 기반으로 토론을 했고 헤리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토론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번 미국 대통령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언론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그냥 헤리스가 다 오른 걸로 이렇게 마시간 여러분들 트럼프는 낙지는 안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뭡니까 분석한 내용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 박사가 여섯 가지 주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이 돼 다 나오는 겁니다. 여섯 가지 주제를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트럼프와 헤리스의 대선 토론 후의 여론 변화는 토론 전후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16% 20%로 증가됐고 주요 언론은 헤리스를 칭찬한 뉴스로 가득 차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완성과 CNN의 보도 분석 CNN이 여러분들 전형적인 신민주당 매체인데 트럼프는 토론 전 53% 헤리스는 37%였고 토론 직후 조사에서 CNN입니다. 트럼프는 55% 헤리스는 53% 만일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표를 했으면 53%에서 여러분들 45% 떨어져야 되는 거죠. CNN이 뭐라고 하면 2%로 오르고 헤리스는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여론 수치는 좌파 성향의 시청자들을 기초로 한 것으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내용을 압축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팩트 베이스로 이야기하고 헤리스는 감성 베이스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ABC 진행자들과 헤리스가 모두 민주당 편이라고 느끼며 이들을 선전선동 고용원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인을 두지 않고 혼자 싸우는 상황에서 TV 앞에 국민들에게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이라고 방송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경제 수치 전쟁 및 인플레이션 등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통해서 3대 1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는 경제정책이고 다른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공정하게 치료제하겠죠.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미국도 선거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니까 제가 헤리스가 열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깊숙이 취재해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마이클 신 박사 이름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데 전부가 다 헤리스가 압승한 걸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영의 이름 갇히면 사실을 왜곡하기 쉽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우리하고 그들 사이의 대결로 보지 말고 팩터가 뭐냐 사실이 뭔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하니까 트럼프가 되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올릴 것이고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 우리 편은 누구야 헤리스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마이클 신 박사는 미국에서 교직을 잡고 미국의 매체를 계속 다 보고 또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거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방송을 보게 되면 케이블 방송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여러분들 캠프하고 헤리스 캠프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아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택스 관세를 때린 것이 트럼프 택스로 소비자들에게 증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측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등장시켜가지고 4년 전보다 살기가 좋아졌으면 민주당에게 표줘라.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에 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변에 광고비 지출하는 걸 보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좀 확실이 있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실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긍정하게 사실을 봐야 되죠. 그래야 피를 안 보죠. 피를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고 그러니까 좀 색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카우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남자들이 카우보이라고 하고 여성분들을 카우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웨스트 서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거? 예행도 옛날에는 많이 다녔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착박한 그런 대지위에 삶의 근거지를 잡고 아주 자립자존 정신을 활용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layers he translated! 터치